구독, 좋아요, 꾸욱! 앙! 우리가 3차로 어디를 갔냐면 1차랑 2차는 형수님이랑 사촌 형이 이제 막 다 사주고 아무튼 우리랑 같이 놀았는데 이제 2차 끝나고 이제 사촌 형은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오늘 출근을 해야 되니까 야 우리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너네 더 놀다가 들어가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때 사촌 동생의 친구 사촌 동생이 나랑 동갑이에요 빠른 92년생이긴 한데 나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 같은 학년으로 사촌 동생이 지금 승무원 외향서 승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걔가 한국 들어와가지고 걔가 오랜만에 친구가 근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친구 불러도 돼? 이래가지고 사촌 동생 사촌 동생의 친구는 나랑 또 동갑이에요 91년생? 여자애? 그리고 내 동생 나 이렇게 4시 색도 남은 거야 야 우리 어디 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가 처음 봤으니까 나도 이제 그 친구라는 사람이랑 얘기를 해야 되잖아 걔가 어디였더라?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댄스동아리 중앙대 댄스동아리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 그러면 우리 우리 3차로 감성주점 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신림을 살아 나 작년 재작년까지 신림 살았잖아 재작년에 신림 1년 살았잖아요 전혜인이랑 그래가지고 어? 신림이면 또 감성주점 고추밭이라는 감성주점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어 내가 또 감성주점 마스터잖아 그 나 한창 이렇게 방황할 때 유튜브 방송 만화일 때는 제가 감성주점 많이 다녔거든요 고추밭이 막 그런 뭐 게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감성주점 이름이 고추밭이에요 신림에서는 되게 유명한 곳 있어 마이크에다가 대고 막 DJ가 계속 이렇게 뭐랄까 중계 같은 거를 해요 막 예를 들어서 우리 테이블이 있으면 야 김또또 테이블 빨리 일어나 막 이러고 일어나서 춤추세요 막 이러고 맞아 양세발이 그 느낌으로다가 1, 2, 3, 4 막 이러고 그런 것이 있어 아무튼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가려고 이제 딱 갔다?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 월요일에 가든 일요일에 가든 진짜 거기가 1년 내내 365일 동안 밤 11시만 되면은 무조건 만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튼 그 거기 옮겼을 때가 한 11시 반쯤이었어 근데 너무 조용한 거야 어? 아닌데? 2년 전에 내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11시만 되면은 만석이어가지고 막 2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웨이팅해서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어머 사람이 없는 거야 고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 뭐지? 여기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야 어떡하냐? 나 이렇게 여기가 망했을지 몰랐어 내가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미안해 얘들아 어떡하지? 이렇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생각난 게 구로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별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 항상 많아 진짜 거기는 무조건 많아 이래가지고 구뒤로 이동을 했어요 구뒤로 가가지고 별밤에 딱 들어갔지 나랑 이제 여자 셋이랑 이렇게 4시도 딱 들어갔어 근데 어머나 세상에 사람 엄청 많은 거야 아마 내가 얘기로는 전국에 있는 별밤 중에 가장 크거든요 내가 가본 감성주점 중에 가장 커요 진짜 엄청 커 진짜 웬만한 클럽만큼의 크기야 여러분들 되게 쾌적하고 넓고 되게 좋거든? 안 가보신 분들 가봐요 한번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별밤을 들어갔다? 자리를 이렇게 물색을 하다가 나는 가능하면 스테이지 근처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스테이지는 없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복도 엄청나게 넓은 복도식으로 이렇게 플로어가 있어 춤추는 플로어 거기를 이제 중심으로 사이드에 이렇게 테이블들이 짜라락 있고 뒤에도 이렇게 테이블들이 있어 별이 빛나는 밤의 줄임말 맞지 않나? 별밤이 아마 별이 빛나는 밤의 줄임말일걸요? 맞을걸? 밤과 음악 사이에 줄임말이 밤사 별이 빛나는 밤의 줄임말이 별밤일걸? 그래가지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센터를 먹으려고 그 근처로 자리를 알아보는데 테이블이 우리만의 독립 테이블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옆 테이블이랑 같이 앉아야 되는 이런 테이블이 두 개가 붙어있어요 왜냐면은 거기 감성주점 자체가 좀 헌팅 같은 걸 많이 하긴 해 그래서 가면은 그냥 진짜 정말 남자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고 여자들은 보통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앉아있고 막 이래요 다른 테이블들은 다 이렇게 뭔가 헌팅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막 머리 이렇게 깔끔하게 올리고 왔는데 나는 그냥 트레이닝복 추리닝 입고 갔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술을 막 마시고 있었지? 근데 어머나 세상에 갑자기 누군가로부터 인스타그램 쪽지가 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는 가릴게요 보일려나? 오빠 너무 멋있어요 별밤에 오신 것 같은데 지인분들이랑 같이 계신 것 같으니까 다음에 인사할게요 이렇게 메시지가 온 거야 나 오늘 완전 추리하게 추리닝 입고 그 별밤 갔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별밤에서도 저야 우리 쫄추가 있는 거지 정말 사람 많았는데 거기서 누군가를 또 나를 알아본 거야 이때가 우리가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8명이 됐을 때였거든요 이 얘기부터 해야겠다 이때가 8명이 됐을 때 이 친구가 나를 봐가지고 이제 지인분들하고 계셔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인사를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어떻게 됐냐면요 4명에서 8명이 된 이유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줄게 이제 나랑 내 사촌동생이랑 내 동생이랑 사촌동생 친구랑 넷이서 이제 딱 앉았다고 했잖아 우리 옆에 이제 남자 2명이 있었어 근데 걔네가 막 쫙 빼입고 왔어요 양복 같은 거 입고 포마드 머리 가르마펌 이런 거 해가지고 옆에 2명 앉아있는데 걔네는 보니까 딱 봐도 여기저기 헌팅하러 돌아다니는 것 같아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여자들 물색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냥 우리끼리 춤추려고 미친 애들 만약에 춤추려고 온 거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막 짠짠 이렇게 하는데 옆에 애들이 이제 신기하게 보는 거지 남자의 하나가 여자 셋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니까 쟤는 뭐 하는 애일까? 이런 식으로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했나봐 보통은 짝수 맞춰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남자들끼리 오거나 여자들끼리 오거든요 근데 나 혼자서? 그치 의자왕 마냥 삼청 국녀 의자왕 마냥 여자 셋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치 얘네들은 안 그래도 지금 헌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 테이블 애들이 또 예뻤거든요 내 사촌동생은 승무원이니까 또 예쁘게 생겼고 내 동생은 또 되게 말라가지고 모델같이 몸매도 예쁘고 이러고 그리고 또 사촌동생 친구라는 애도 되게 예쁘게 생겼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야 다른 테이블 애들도 또 거기서 내 사촌동생의 초등학교 동창인지 중학교 동창인지 남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야 내 사촌동생한테 그래서 야 너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또 아는 척을 해요 그 남자의 둘이 다른 테이블이었어 걔네네 쩝쩝 다른 어디 구석지 테이블 원래 걔네가 먼저 이제 우리 테이블에 아무튼 붙었어 합석을 했어 어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막 이제 나한테 인사를 하는 거야 사촌 오빠라 그러니까 근데 저 이 친구랑 동갑이에요 이 친구가 빠른 구이고 제가 91년생이에요 어 저희도 91년생이에요 이러가지고 옆에 이렇게 어 현재 6명이 된 거야 내 옆에 이렇게 딱 앉았어 그래가지고 막 나보고 막 우와 근데 되게 엄청 찐하게 잘생기셨다 막 이러면서 옆에서 또 똥꼴을 빠는 거야 왜냐면은 옆에 또 모른 여자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내 생각에는 좀 같이 이렇게 숟가락 얹어가지고 놀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콧방귀도 안 꼈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러고 막 그냥 자본주의의 웃음을 날려줬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내 스타일 아니었거든 너네 테이블 가서 놀지 나는 좀 우리끼리 술 마시고 싶고 난 좀 춤춰야 되는데 옆에 모르는 남자애가 하나 앉아있고 안쪽에 내 동생 앉아있으니까 내가 나갈 공간이 없는 거야 나갈 공간이 없는 거야 내가 가운데 갇혀가지고 난 춤추러 나가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불편했어 근데 이제 얘네 둘이서 아 그러면 재밌게 노시고 저희 또 이따 다시 올게요 이래가지고 얘네가 또 이렇게 나갔어 내 사촌동생은 솔로잖아요 외향서 승무원이어가지고 만나는 남자가 없어 외국인들밖에 없대요 거기가 어 여기 좀 괜찮은 남자들 좀 없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솔도 좀 취해가지고 왜 옆에 볼 오빠들 있잖아 야 같이 한잔 할까? 같이 한잔 할래요? 이랬거든 내가 같이 한잔 하자고 그러니까 걔네들도 좋다고 또 같이 이렇게 옆에서 또 짠을 해요 그래서 여성분도 데리고 오신 거예요 나한테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 여기 사촌동생이고 여기 친동생이고 여기는 사촌동생 친구야 이러니까 아 가족들이셨어요? 이러는 거야 친척들이었구나 이러는 거야 내가 다 꼬셔가지고 데리고 온 줄 알고 아무튼 걔네가 그렇게 봤대요 나를 그래가지고 이제 걔네랑 같이 술을 마시는데 얘네도 또 동갑인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다 91년생의 모임이었어요 너무 신기했어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애들도 이제 전라도 광주 91년생 남자애들이었거든 그러니까 다 일반 애들이에요 남자애들은 걔네랑 아무튼 같이 이제 그때부터 같이 술을 마셨어 걔네랑 아무튼 소주를 마셨고 우리는 맥주를 마셨거든요 아무튼 걔네랑 친해져가지고 같이 술 마시고 그렇게 놀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아무튼 우리가 또 걔네랑 놀고 있으니까 그 아까 전에 사촌동생 친구랑 내가 또 와가지고 또 여기서 두 명이 또 붙어가지고 여덟 명이 된 거야 이제 그래도 숫자는 좀 맞춰줬죠? 여자 3명에 나도 여자라고 치면은 4대4가 된 거지 게이 1명, 여자 3명, 그리고 남자 4명 이렇게 된 거죠 8명이 맞춰진 거야 따지고 보면은 뭐 4대4 미팅이 된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빠 너무 멋있어요 별밤에 오신 것 같은데 지인분들하고 계셔서 다음에 아는 척 할게요 이래가지고 내가 어머 아는 척 하시지 안 친해요 오늘 와서 처음 본 남성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제서야 이제 나랑 인사를 했는데 우리 똘추님이 누구셨냐면 우리 바로 뒷테이블에 춤 잘 추는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여자 두 명이 이렇게 있었거든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내 유튜브 구독자였던 거야 지금 들어와 있니 혹시? 바로 뒷테이블에서 이렇게 똑똑똑 이렇게 나를 이렇게 어깨를 쳐 똑똑똑 저기야 이러는 거야 내가 네 이러니까 저 똘추예요 저 방금 전에 메시지 보냈어요 이러고 오빠 너무 반가워요 이러면서 나랑 이제 인사를 했어 나한테 메시지 보낸 친구가 27살인데 트랜스젠더야 그 친구가 그리고 걔랑 같이 온 언니가 28살 나보다 1살 어린 동생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좀 대서사시 같은 그런 만남의 장이 열린 거야 아니 하필이면 옆 테이블을 남자애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마시고 그리고 또 사촌동생이 친구라는 애를 또 만나가지고 걔네가 또 우리 테이블 와가지고 또 앉아가지고 이렇게 좁게 이렇게 8명이서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뒷테이블에 있는 트랜스젠더 친구가 또 똘추였고 걔가 또 데리고 온 언니라는 애도 아무튼 나랑 또 친해져가지고 같이 춤을 추고 응 LGBT 다 모였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었어요 순식간에 뭐 10명이 된거지 그래 그래가지고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별밤이 원래 옛날 노래들을 틀어주거든요 90년대 막 HOT 잭스드키스 뭐 베이비복스 이런거를 계속 튼단 말이야 근데 한 새벽 3시쯤이었나? 한 2시인가 3시인가? 그때는 그 걸그룹을 갑자기 연속으로 틀어주는데 다 최신곡들만 틀어주는 거예요 막 현아 빨개요 나오고 잇지의 달라달라 나오고 벌써 12시 나오고 또 뭐 나왔지? 그 시스타의 쉐이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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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이킷인가? 쉐이킷도 나왔고 박지윤의 성인식도 나오고 그대요 멀망소리이나요 이런 것도 나왔거든요? 난리 났지 뭐 뒤집어 엎었지 그냥 ught고 귀여워 너무 귀여워 이 노래는 아버지로 넌 앞으로 그녁 넌 펀 컷 Galaxy 앞으로 자 스스로 2 워 우 워 우 워 우리 보버려 우 보면서 넌 누누 넌 누누 나도 아 NOT T alk 다시 톗 사랑 워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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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쇄 안 워 아니 내가 그때까지는 끼 안 부리고 내가 게이인 걸 모르잖아 남자애들은 일반 남성, 혜테로 남성들은 내가 게이라고 했을 때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냥 불편하는 거 싫어가지고 끼 안 떨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춤추는 시간에 애들 춤추러 나왔을 때 그냥 구경만 하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막 그냥 바운스만 타고 있었어 근데 어머 갑자기 내 노래가 나오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몰라 그냥 끼를 풀어헤쳤어 끼통식을 했어 남자애들 보든 말든 그냥 냅다 깔아 그냥 춤을 췄어요 이태원 마냥 그리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 친구랑 트랜스젠더 친구의 언니라는 애랑 나랑 이제 셋이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삥 둘러가지고 삼각형 개미우다 삼각지대를 잃어가지고 끼미우다 삼각지대라고 그러죠 셋이서 마주보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막 그대여 멀망서리다여 아쉬워 벌써 12시 막 이러면서 춤을 췄어 우리 무슨 버스킹하러 간 줄 알았어 사람들이 삥 둘러싸가지고 막 구경을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연속으로 한 다섯 곡 여섯 곡을 춤을 추고 아주 끼를 풀어헤치고 테이블에 딱 앉았어 어머 그 옆 테이블에 있던 광주 친구들 우리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광주 애들 있었다고 그랬잖아 너 가만히 있어가지고 춤 못 추는 줄 알았는데 춤 너가 여기서 제일 잘 추는 거 같다고 이러는 거야 근데 나한테 너 내가 남자 춤은 못 춰?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랬지 아 나 여자 춤밖에 못 추는데? 그러니까 나보고 무슨 일을 하냐? 그랬어 내가 나 유튜버인데? 이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또 심지어 아프리카TV BJ인 거예요? 아프리카TV 게임 BJ인데 배틀그라운드 게임 BJ 하는 앤데 아무튼 나보고 닉네임을 알려달라는 거야 근데 내가 알려주면 나 개인 거 알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나는 솔직히 좀 불편해할까 봐 걔네가 불편할까 봐 나는 상관없어 내가 개이든 말든 어쨌든 간에 내가 걔네한테 뭐 삐대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아 나 그냥 안 유명하고 그냥 채널 작아가지고 얘기 안 할래 이러니까 뭐 아 뭐냐고 알려달라고 자꾸 알려달라고 조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따가 그러면은 다 술 다 마시고 헤어질 때쯤에 얘기해줄게 서로 맞팔을 하든지 맞구독을 하든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분위기가 계속 무르 있는 거야 걸그룹도 계속 나오고 내가 또 걸그룹만 나오면 또 일어나가지고 춤추고 애들과는 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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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애들이 신기하다고 영상 찍고 있더라 그러다가 광주에 하나가 나한테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남자한테 번호 따였어요? 어저께 내 친구들 여자애들 번호는 안 따고 내 번호 따던데 그러니까 한 명은 광주에 아예 토박이 있고 광주에서 계속 일을 하는데 잠깐 서울 놀러와가지고 자기 친구랑 놀고 있었던 거고 서울에 아예 자취방을 구해가지고 노량진 산다고 그랬나? 노량진 사는 애가 있어 아무튼 걔는 이제 서울 사람이 됐는데 서울에 이제 친구가 없는 거지 걔가 이제 나한테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번호를 알려줬어요 남자한테 번호 따였어요 아무튼 잘생겼어 키도 크고 내 이름을 알려주긴 했지 근데 모르겠어요 걔네가 아마 지금쯤이면 내 유튜브를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튼 걔네한테 번호 알려주고 나한테 심심하면 연락해도 돼? 나랑 좀 놀아줘라 막 이러는 거야 감성주점에서 내가 노는 걸 보고 어디 가든지 재밌을 것 같다고 나보고 내가 쓸값 다 내줄 테니까 앞으로 나랑 놀아달라고 막 이러는 거야 응 근데 내가 뭐 굳이 뭐하러? 난 이태원 클럽 가기 바쁘지 아무튼 그런 얘기가 오가고 어디 가니 이제 너네 이제 또 어디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나한테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우리 어디 갈지 모르겠고 아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해산할 것 같은데? 이랬는데 우리 뒷 테이블에 있는 그 트랜스젠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트랜스젠더 동생이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 저 가볼게요 먼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 가? 이러니까 저희 고추밭 가요 이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트랜스젠더 동생이 신림 사는 거야 걔도 걔도 신림을 사는데 저희 고추밭 갈 건데 오빠도 같이 가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거기 나갔고 전에 11시에 갔는데 거기 한 명도 없던데? 완전 조용하던데? 발라드 나오고 있던데? 이러니까 아 거기 요즘에 늦게 차요 오빠 지금 가야지 피크해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어머 그러면 가가지고 자리 좀 맡아놔? 이러니까 알겠어요 오빠 이따 오시면 연락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트랜스젠더 친구랑 그 여자애 둘은 먼저 나가고 뒷테이블에 떠야들 이렇게 6명이서 아무튼 택시를 타고 신림 고추밭으로 또 넘어갔어요 신림 고추밭으로 딱 들어갔습니다 어머나 세상이 분위기 너무 괜찮은 거야 오랜만에 갔는데 재밌더라고 이름만 들으면은 좀 이쪽 업소 같긴 한데 그냥 남자가 많아서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감성주점인데 게이들이 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원래 게이들이 뭐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걸그룹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신림에는 감성주점이 몇 개 없거든? 그래가지고 거기를 좀 많이 가는 편이죠 옛날에 나 신림 살았을 때도 가면은 항상 게이들이 있었어 서로는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자 근데 어저께도 게이들이 있었어요 주말마다 이제 이태훈 클럽 가만 보이는 동생 하나가 거기 또 테이블 그 센터 테이블에 또 앉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어머 나 여기 왜 있어 이러니까 어 저 친구들이랑 왔어요 이러고 아무튼 또 인사 또 했어요 아무튼 광주 애들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막 걔네가 나한테 자기 SNS 사진 보여주고 자기 셀카 찍었다고 보여주고 이러고 있어요 아침만 6시쯤에 우리가 해산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냥 같이 막 춤추고 놀고 얘기하고 술 마시고 안주 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해산을 했는데 오늘 연락이 없어요 내가 나한테 유튜브 닉네임 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말을 안한 이유가 이거야 남자애들은 내가 게이 유튜버라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남성 애들이니까 얼마나 충격을 먹겠니 어쩐지 걸그룹 춤을 겁나 잘 추더라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어 내 유튜브를 찾아봤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 연락이 없네 뭐야 내 번호 먼저 지들이 먼저 물어봐 놓고서 왜 연락이 없어 나 별밤 광주 친구야 어머 너야? 어머 저 친구 결국엔 나 알아가지고 들어왔네? 어머 이제 알겠네 내가 누군지 이제 어머 지금 굉장히 민망하다 결국엔 진짜 알아가지고 들어왔구나 잘 들어갔니 너? 나 손절당한 줄 알았지 나 게이 유튜버인 거 알고 쟤네가 쌩까는 줄 알았지 다음 주에 또 놀자고? 나랑 같이 이태원 클럽 갈래? 너? 하필이면은 요슬봉 언박싱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그 뭐야 그 일반 감성주점 내가 놀러 갔었거든 친구들이랑 그래서 거기서 만나 남자 애들이 내 번호 알아가고 말했는데 저 친구들이 충격을 먹은 나머지 연락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봐요? 어머 어떡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